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이제 시작할 때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시황적으로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는 없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리스크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정확정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거예요. 결국 올해 내내 국내 증시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확정 리스크는 언제든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건에서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나타났던 하락분은 돌려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해소 시기가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아니면 조금 더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정확정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밀릴 때는 오히려 저가에서 좋은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판다라는 말이 있죠. 주식 격언 중에 훌륭한 말들이 좀 많아요. 지정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매매 방법, 습관, 교육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한 많은 강의들 진행을 해오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기초를 잘 다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강의 보는 법은 제가 이따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에 대한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정석 오늘 주제는요. 기회비용의 이해입니다. 강의는 벌써 90강을 달리고 있네요. 기회비용의 이해입니다. 와, 이거 제목부터 이게 주식 강의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오늘은 이제 주식의 매매 기법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강의는 아니에요. 매매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하면서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심리강의적인 부분을 많이 해드렸어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심리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심리강의이자 또 경제학적인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어떤 주식 강의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또 그만큼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든 투자를 하면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취함으로써 어떤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잃게 되는 것. 반드시 잃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해요. 선택이라는 것은 뭐죠? 취하는 것의 목적이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걸 취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선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버리는 것이 뭐죠? 기회비용이죠. 버리는 것보다는 취하는 게 커야 그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당연한 말 같은 것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상기해보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어떻게 이해해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심리 강의까지 포함된 재미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50분 동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 볼게요. 항상 정의부터 보죠. 기회비용이 뭘까요? 기회비용.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정의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돼 있지만 아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걸 포기하게 되죠. 그 포기하는 것의 가치.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어원을 보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프리드리 폼비저의 저서에서 유래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1914년 폼비저가 사회 경제 이론에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기회비용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냥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어떤 선택을 통해서 뭐를 포기할 것인가. 그럼 그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모든 경제적 판단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 판단에만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걸어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고 역시 기회비용의 차이입니다. 돈을 써서 빨리 갈 것인가. 돈을 쓰지 않고 천천히 갈 것인가. 이 부분. 뭐가 더 나은 선택이에요? 정답은 없죠. 내가 끊임없이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제적 판단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 역시도 수많은 기회비용을 놓고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하겠다. 그 최적의 선택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기회비용에 결합된 주식 투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밑에 간단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뭐를 투자할 것인가 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주식 강의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투자 수단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요즘에는 P2P 대출이라든지 메타포스 시대가 오면서 가상 자산, 가상 화폐 너무 많은 투자 수단. 요즘에는 음원 투자도 가능하고요. ETF, ELS, 선물 옵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투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금과 원유 같은 실물 자산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나는 투자를 일단 할 건데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나는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선택할 수 있죠. 또 주식과 자동차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비유예요. 내가 3천만 원이 있는데 평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싶었어요. 3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죠. 그럼 뭘 포기한 겁니까? 투자를 포기했죠. 대신 편의성을 택했죠. 주식을 선택하면 뭐예요? 자동차 없어서 계속 걸어다녀야 되지만 이 3천만 원을 내가 5천만 원 1억으로 불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지는 거니까 투자를 위해서 이 편의를 포기하는 거죠. 이건 역시 모든 게 기회비용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 돈으로 주식을 안 했으면 부동산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안 했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안 했으면 금을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식을 하시는 거니까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가져가셔야겠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주식 매매 역시 이 기회비용을 수반을 합니다. 당연히 수반을 하고요. 단순한 의미에서는 주식 대신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부동산, 자동차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단순한 기회비용은 아니에요.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적 기회비용, 두 번째는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주식이랑 부동산 중에 선택해서 주식 샀다. 그건 부동산 투자하는 수익은 포기하는 거지.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쉽게 생각 안 나는 것. 그게 바로 시간적 기회비용과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의미에서는 주식 대신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시간적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뭐도 필요해요? 심리적 기회비용도 필요해요. 우선은 이제 시간적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기회비용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어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1년에 2%의 수익을 얻은 경우 이게 이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1년 투자해서 2% 먹었으면 이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 원짜리 주식을 천 주를 샀을 경우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 수익이라는 건 만 원짜리가 만 200원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빼면 좀 더 나아야겠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 원짜리가 만 200원이 돼서 1년 후에 팔았으면 나는 2% 수익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수익을 본 걸까요? 2% 수익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1년 예금 이자가 2%라면 어떨까요? 이건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금에 밀리죠. 왜? 똑같이 2%인데 왜 예금에 밀려요? 예금은 어때요? 투자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천만 원을 내가 1년짜리 2% 정기여겜에 넣으면 이자소득세를 띄고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편안하게 확실한 2%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뭐죠? 불확실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해요. 경영자가 횡령을 하진 않을지 갑자기 어닝 쇼크가 나지 않을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급락사태 서우프라임으로 한 급락사태 우크라이나로 인한 급락사태 북한에서 미사일 쏘지 않을지 이런 불안감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예금 이자와 똑같은 수익을 냈다면 이건 제대로 된 수익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커버하려면 적어도 4에서 5% 이상의 수익은 나야 이게 이제 1년 동안 수익이 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2%의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예금이나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행해야겠죠. 그걸 해드리려고 주식의 정서 강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적인 기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주식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투자해서 예금 수익 정도밖에 못 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편안하게 예금에 넣어놓고 본업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예금 이외에 채권과 부동산 등과의 상대 수익률 비교도 필요해요. 아까 제가 예금 2%랑 비교를 했으니까 주식으로는 한 4, 5%는 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대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2A 등급의 채권이에요. 연수익률이 4%라고 해보겠습니다. 2A 등급의 기업의 채권은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아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4%를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도까지 주는 상품들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내가 사서 안정적으로 1년에 4%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주식을 사서 불안정하게 4, 5%를 얻어야 될까? 이것도 어때요? 뭐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채권 사서 4% 먹을래요. 안전하게. 채권이랑 비교해 보니까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어때요? 4, 5%도. 이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7에서 8%까지는 벌 수 있어야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고서도 내가 주식을 할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랑 또 채권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자산 대비 조금 더 높아야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1년에 7% 이상은 주식으로 벌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다른 걸 포기하고 주식이라는 투자 수단을 선택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투자했는데 2% 벌었다? 3% 벌었다? 실질적으로는 이득이다? 이득이 아니다? 이득이 아니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뭐죠?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2% 정도를 목표로 하고 실제로 거기가 맞춰져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인플레이션이 3%, 4%,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또 그만큼 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연 7, 8%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수익이 안 나면 그때는 다른 걸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최소한 7, 8%는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른 자산을 좀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금, 채권,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을 우리는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연 8%?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거 천만 원 해봤자 1년 지나봤자 1,800만 원인데요. 이렇게 해봤자 1년 지나면 1억 800만 원, 8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수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복리 효과를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깨지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제가 또 언급을 해놨는데 주식 투자는 이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에 완주했을 때 누가 웃을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완주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 수익률이 6%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12년 정도예요. 복리 효과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에 한 7에서 8% 수익은 기대할 수 있어야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 8%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면 2배가 되는 시점은 9년입니다. 주식의정석 강의를 그동안 꾸준히 보셨다면 연 1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추익률 8%라고 했을 때 2배가 되는 시점은 9년이에요. 자, 그러면 1억 원의 투자 금액을 9년 동안 8% 수익률로 운영을 하면 2억이 됩니다. 그렇죠? 어? 1억 투자해서 9년이나 투자했는데 꼴랑 2억밖에 안 되네요. 어?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화는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1억에 10% 수익은 얼마예요? 천만 원입니다. 2억에 10%는요?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원금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수익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9년이 지나면 이건 얼마가 돼요? 4억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8억 원이 될 겁니다. 깨지지 않고 원금을 꾸준하게 불려나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증가하는 게 좀 미미할 거예요. 하지만 원금이 커지면서 드라마틱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자체는 쉽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쉬우면 아무나 다 할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연수익률이 20 몇 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복리로 몇 십 년을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엄청난 갑부가 되었잖아요. 항상 이제 쉽게 드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평균 25% 냈으니까 우리는 한 10% 정도만 내자는 거예요. 그 정도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원금이 늘어나는 폭이 미미하겠지만 중간부터는 이게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금으로만 매매를 할 필요는 없죠. 원금이 가다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더 쌓이는 돈은 더 투여가 되고 투여가 된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수익률을 연 8%를 내다가 올해는 한 5% 냈네요. 올해는 3% 냈네요. 이럴 수도 있는데 관계없어요. 이게 조금 더 느려질 뿐이지 어쨌든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크게 깨지면 안 된다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 한 해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가 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올라가다가 툭 꺾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너무 지난 한 세월이 걸려요. 천천히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내려가는 건 안 돼요. 그만큼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핵심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시간적 기회비용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려야 된다는 것. 제가 여기는 6, 7%라고 표현을 했어요. 6, 7%, 7, 8%? 그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낼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큰 수익률이거나 불가능한 수익률은 절대 아니죠. 월이 아니죠. 연입니다. 연. 연이에요. 월 수익률 한 1%만 내도 연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해는 20% 내기도 하고 어떤 해는 3%밖에 못 내고 이럴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시간적 기회비용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것. 그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한 1년, 2년, 3년 잘 하다가도 뭔가 어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할 때가 있습니다. 지수가 고점 대비 20%, 30%, 40%까지 급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 30년 한다면 적어도 그런 급락은 3번, 4번, 5번 정도는 올 겁니다. 그런 급락기에서 계좌를 잘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때 수익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다가 V자 반등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리스크 금리 인상 때문에 또 빠졌지만 이 시기에 주식을 매수 못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아쉬워합니다. 부동산도 비슷해요. 부동산도 한 2, 3년 전에 솔직히 아무 아파트나 사놨으면 돈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를 사지 않거나 아파트를 살 돈이 없었거나 전세를 살았거나 월세를 살았을 경우 그 수익을 누리지 못했죠. 주식도 마찬가지. 서브프라임은 아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 이 시기에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웠고 이때 투자에 뛰어들었다면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정말 눈감고 찍어도 먹을 정도로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아쉬워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건 지나갔어요. 이 시기는 다시는 오진 않죠. 하지만 주가의 급락기는 다시 옵니다. 어떠한 이유로 올까요? 코로나 같은 질병일까요? 아니면 경제 위기일까요? 어떤 걸로 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이 시기에 두려움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매수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등락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시라면 과도한 주가 하락은 반드시 되돌려진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셨을 수 있겠지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솔직히 주가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솔직히 손 잘 안 나가요? 저도 무서워요. 그런 무서움을 극복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힘은 지식입니다. 내가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고 오랫동안 받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급락해서 비성장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는구나 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요.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가 약간 샜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유럽 재무 위기 그리고 2,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락장이 옵니다. 폭락장. 이 폭락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연수익률 6에서 7%, 8%, 10%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수익이 아주 적어지거나 손실을 보는 해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이벤트들, 이런 급락 이벤트가 포함됐을 때 수익을 내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그때는 깨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데 거기서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어요? 어쨌든 계좌도 우하향을 합니다. 다만 최대한 연착률, 연착률을 시켜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시황에 대한 분석 혹은 종목에 대한 분석, 보수적인 매매, 빠른 손절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연수익률 10%를 낼 때도 있고 15%를 낼 때도 있고 20%를 낼 때도 있고 정말 좋게는 30%를 낼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5%가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가 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먹을 땐 최대한 크게 먹고 뱉을 때는 최대한 적게 뱉고 이런 식으로 계좌 수익을 계단식으로 쌓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최소한 연수익률 6에서 7%, 8% 그 정도 수익률은 필요합니다. 그 정도도 못 내겠다고 하시면 공부를 더 하시거나 주식을 안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투자자산은 리스크와 수익이 비례합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은 보통 커지는 구조입니다. 리스크가 적고 위험이 적은 대표적인 투자자산은 뭐예요? 예금. 예금은 투자자산은 아닌데 예금이 이런 위치에 있겠죠.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주식. 리스크는 더 높은데 기대수익도 더 큽니다. 이걸 더 넘어서면 뭐가 있겠어요?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수익도 커지는데 이게 종목별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삼성전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하셨겠죠? 삼성전자 사서 이거 나 두 배 먹을 거야. 단기간에.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없죠? 리스크도 낮고 기대수익도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텍이라는 종모를 한번 볼게요. 빅텍은 이제 방산주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단기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종목은 리스크도 높도 수익도 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빅텍 중에 뭘 사야 될까요? 그건 이제 개인 선택이죠. 내가 리스크 추구적이고 단기간에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자신이 있으면 이런 개별주를 하셔야겠고. 나는 이제 실적 분석을 하는 게 좋고 주가가 너무 크게 급등락하는 거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나는 오래 걸리더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을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같은 것을 사시면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전 강의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라는 강의도 있었고 개별 성향 파악하기라는 강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석적인 내용들, 스탠다드한 내용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스타일과 색깔을 찾고 그것에 특화시켜라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선 나의 성향을 파악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지, 스윙 매매를 좋아하는지,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지,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는지, 수급 투자를 좋아하는지, 이평선 매매를 좋아하는지, 보조지표 매매를 좋아하는지, 패턴을 좋아하는지. 자기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것에 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매가 좋은 매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리스크는 클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리스크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수익은 당연히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죠.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과정이 주식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주식 시장은 변합니다. 많은 매매 기법들도 변하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나 스스로 그런 것들, 변화들을 적응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의 정서 강의를 말씀드리고 저도 한 20년 정도 주식 공부를 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겐추야 분들께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도 매일매일 몇 시간씩은 꼬박꼬박 공부를 합니다. 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주식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주식 시장을 떠나 있다가 떠나 있다가 바로 오잖아요. 매매 잘 못합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시장 트렌드도 바뀌고 지수 위치도 다를 거고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바뀌었을 거고 수급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이슈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주식을 하고자 하시면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주식 투자도 특히 그래요. 한 번 배웠다고 땡. 나는 이 매매 기법으로 죽을 때까지 돈 번다. 그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장담할게요. 주식 매매는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황, 업황, 실적, 모멘텀, 수급 봐야 될 게 하나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복합적인 걸 모두 다 봐라. 이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뭐가 중요하고 지금 트렌드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가셔야 매매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론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찾고 연구하셔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한 번 볼게요.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A기업과 B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을 한 번 볼 때 A기업에 투자하면 수익 날 땐 10%, 손실 날 땐 마이너스 5%의 가능성이 있고요. B기업에서는 수익 시는 30%, 손실 시는 20%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인생 한 방, B기업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고 리스크 원리하자 A기업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저는 항상 이런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익이 적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마이너스 50%의 계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의 계좌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매매를 해서 계좌가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0%죠. 그러면 플러스 50%가 되면 뭔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플러스 100%가 나야 돼요. 마이너스가 난 거에 2배를 채워야 원금이 돼요. 원금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깨진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마라톤을 하면서 적은 수익이라도 착실히 챙겨가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복리효가로 인해서 수익을 본격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계좌가 한 번 반토막이 나면요. 이런 매매를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3억으로 투자를 하는데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1억 5천, 오케이, 나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좋은 투자 방식. 오현진 팀장이 말한 것처럼 정말 1년에 7, 8% 차근히 쌓아가는 매매를 할 거야. 근데 제가 8% 수익을 냈을 때 원금 2배 되려면 9년 걸린다 그랬어요, 9년. 1억 5천을 9년 굴려야 3억이 됩니다. 3억은 뭐예요? 본전. 누가 그런 매매를 하겠어요? 계좌 반토막 마이너스 60%, 70% 났을 때부터 이미 제대로 된 투자, 주식의 정성 매매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텍이라든지 이상한 개별주만 쫓아다니다가 극적으로 계좌가 회복돼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좌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때부터 딱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 투기꾼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투자자로 돌아오지 못해요. 투기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계속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젠가 계좌가 박살날 때까지. 처음에 계좌가 박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미 지금 계좌가 박살났는데요. 마이너스 50%, 60%, 70%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 계좌 수익을 일부 채우고 그때부터 회복을 시도를 하셔야겠죠. 언제 바로잡을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계좌가 너무 크게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뇌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언제 빨리 원금 찾지? 원금 한 방에 찾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 몰리면 계좌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고요. 운 좋게 원금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고했나요 제가? 아니요. 못해요. 이거는 제가 숱한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3억의 원금이 1억 5천이 돼서 이상한 잡주 투자로 한 달 만에 3억을 복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3억부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석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한 달 동안 원금 두 배를 불려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무슨 정석 투자로 연 10%, 15%를 하고 있겠어요. 언젠가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깨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죠? 내가 알고 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투기고요. 잡주를 매매한다는 것은 대부분 모르고 하죠. 모르고 하셔도 손절가는 잡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투자고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는 투기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했을 때 최대로 마이너스 10%까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손절매 하겠다라고 정하고 가는 것은 투자예요. 근데 이거 사면 나는 이거 목숨 걸었다. 나 이거 절대 손절 없다. 끝까지 간다. 이건 뭐예요? 이건 투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투자자는 영원히 투자자로 남을 수 있지만 투기자는 투자자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기회비용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주식 강의가 맞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심리를 올곧게 가지고 투자를 해야 궁극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심리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뭐 이런 심리 강의만 한 건 아니죠. 기본적은 차트 보는 법, 실적 보는 법, 거래 보는 법, 패턴, 입형선 너무 많은 강의를 1강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 이 강의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시왕, 그리고 종목, 그리고 지난 강의 1강부터 제가 차례대로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간적 기회비용과 심리적 기회비용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시간적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뭘 살펴 거냐면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더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이 심리적 기회비용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알고 그것에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도대체 심리적 기회비용이 뭔데? 주식을 가지고 고생하는 마음고생. 그게 바로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그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클걸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돈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마트인데요. 이게 매수와 매도 시점을 한번 봤어요. 이게 주봉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시점에 매수를 하고 이 시점에 매도를 했는데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19만 원에 매수를 해서 19만 4천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예요. 몇 퍼센트냐면 2.1% 플러스 수익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간은 1년이에요. 그럼 나는 수익을 받나요?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금에 넣으면 안정적으로 1년 동안 2% 먹는데 괜히 주식 써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 불확실성을 안고 2%를 먹었으니까 이거는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시간적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 기회비용도 들어가요. 어떻게 심리적 기회비용이 들어갔나 볼게요. 이마트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주봉이에요. 많이 떨어져서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샀는데 주가가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이러면 한 달 동안 떨어졌거든요. 한 달 동안 마음고생. 나 이거 왜 샀지? 괜히 샀네. 이거 추가하면서 살까? 손전을 할까? 다른 걸 살 걸. 이 기간 동안 날아가는 적은 얼마 안 왔는데 난 왜 이걸 샀어? 이걸 사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고 맨날 들락날락 가면서 봐요. 이게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없애려면 내가 그만큼 철저한 종목 분석이 되거나 떨어질 때 난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을 미리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지가 않으면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매수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본전까지 왔어요. 이때부터.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본전 올라왔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여기서 팔면 본전인데 손해는 없는데 탈출을 해야 되나? 두 달 반 가지고 있어서 본전인데 여기까지도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야, 이건 고. 간다. 지금부터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나 주가가 다시 떨어져요. 팔 걸. 여기서 팔 걸. 후회되죠? 한 번 더 올라옵니다. 내가 여기까지 몇 달을 기다렸는데 매도 못해. 그러고 있다가 쫙 밀리죠. 거의 반년 동안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팔 걸. 여기서 팔 걸.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왔어요. 다행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했어. 이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할 걸.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매도할 때까지 후회의 연속이에요. 여기서 2%를 먹고 나오면 어쨌든 손실은 아니고 수익에서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한숨을 내쉬긴 하겠지만 이 1년 동안 소모된 심리적 기회비용은 어디 가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내가 본업에 집중했거나 아니면 책이라도 몇 권 더 읽었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 공부를 그냥 전체적으로 했거나 이랬으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2%밖에 못 먹고 예금보다도 낮은 수익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기회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할 때 정말 그 종목에 대한 확신 이 종목 오케이 올라와 오케이 그리고 떨어지든 횡보하든 올라가든 모든 플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종목을 확실히 분석해서 샀지만 이거 10% 떨어질 수도 있다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 10% 떨어지면 난 어떻게 할까 버틸 것인가 추멸을 한번 해볼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미리 세우면 이런 심리적 기회비용에서 탈피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비용을 제거해야 주식 투자를 괴롭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건데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OCI인데 9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9만 3천 원에 매도를 해서 3.3% 수익이 났는데 이건 지금 투자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2년이면 1년으로 따지면 1.5%밖에 수익이 안 난 거예요. 아까 거보다 못한 투자죠. 그렇죠? 예금에 는 것보다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시간적 기회비용. 이것도 손실인데 뭐가 더해진다고 그랬죠? 심리적 기회비용.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수익이죠? 와 이거 매도할까? 매도 못했어요. 매도 못했더니 쭉 떨어집니다. 본전 기회 한 번 왔는데 여기서 또 심하게 갈등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매도 못하고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내가 9만 원에 산 게 얼마까지 떨어질게요? 2만 6,450원. 반토막도 훨씬 더 낫죠? 거의 반의 반토막. 이때 여기에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이 온전할까요?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업에도 집중 못하고요. 마음적으로 엄청 흔들려요. 와 여기서 이거 신용 써갖고 이거 풀 베팅을 한 번 더 추매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추매를 못했어요. 못하고 올라와서 궁극적으로는 수익의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추매 못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괜히 여기서 사서 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야 됐나? 이걸 이제 마음고생 없이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 왜 하락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떨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추매를 할 것인지 손절을 할 것인지 내가 플랜을 미리 정하고 있어야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0%까지 났다가 다시 회복되면 극적으로 안도하겠지만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나간 비용은 너무 많습니다. 시간적 기회비용에 심리적 기회비용 다 나갔어요. 개인 취업분들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기회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더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18,4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16,700원에 매도를 한 케이스예요. 마이너스 9.2% 손실이에요. 지금 투자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마이너스 9.2% 손실받으니까 손실 금액은 이거예요? 아니죠? 예금 넣었으면 2% 얻었는데 그거 더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11% 손실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뭐가 빠졌어요? 심리적 기회비용. 그렇죠? 이 종목을 여기서 갖고 가서 이 위치에서 팔지 못한 그 억울함을 여기까지 가지고 가서 궁극적으로는 손절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돈은 돈대로 잃고 시간적 기회비용, 심리적 기회비용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마이너스 9.2%의 손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0% 이상의 체감 손실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려가면, 행보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플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심리적 기회비용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 기회비용은 주식매매 자체를 굉장히 피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주식 돈 벌려고 했다가 돈도 못 벌고 건강 잃고 이러신 분들 정말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망할 놈의 주식을 왜 시작했을까? 왜 시작했을까? 시작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재테크는 하셔야 돼요. 시장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도 다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투자 수단이 쉽겠어요.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가상자산 이런 게 진짜 제가 볼 땐 주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가상화폐도 장난 아니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구조 하나만 공부하려고 하셔도 책을 몇 권을 보셔야 됩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주식도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비교적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주식의 정석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지난 강의 보시고 제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사셔야 주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예전보다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관과 외국인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뿌듯하거든요. 개인 투자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시간적 기회비용, 심리적 기회비용 날리지 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리적 기회비용은 주식 매매 자체를 피로하게 하고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기회비용에 대한 관리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안 좋은 케이스로는 어떻게 가냐면 더 나아가서는 이게 투기적 매매로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보상심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사례에서 한 1년 보유했는데 마이너스 10%로 마감이 됐어요. 그럼 그때 1년 동안 묶여서 투자 못했던 것, 마음고생했던 것, 마이너스 10% 손절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소슴칩니다. 그때부터는 또 제대로 된 투자고 뭐가 없어요. 빨리 복구하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나야지 내가 마음 편히 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뭘로 변한다? 투기로 변합니다. 투기. 급등하는 종목을 막 따라가고 정치 테마주가 됐던 아니면 이제 방산주가 됐던 뭔가 변동성이 크고 펀더멘탈이 약하고 적잔하고 차트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난 빨리 이걸 마녀해야겠다라는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한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죠. 잡주를 사서 크게 수익을 봐서 복구를 하고 수익을 내는 경우 두 번째는 완전히 그때부터 망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얘기 안 할게요. 그때부터 어차피 계좌 박살났으면 거기선 좋을 일은 없으니까. 첫 번째 보상 심리로 뭔가 내가 빅텍이나 이런 이상한 종목들을 이상한 종목은 아니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런 걸 샀는데 운 좋게 이제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쭉 가서 수익을 크게 본 거예요. 원금을 다 찾고 수익까지 봤어. 그때는 너무 기쁘겠지만 그건 반드시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다음부터 그런 종목만 매매할 거거든요. 언젠간 부러집니다. 시장의 돈은 무한대예요.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어요. 시장과 내가 끊임없는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내가 따고 언젠가는 시장이 따겠지만 궁극적으로 돈이 다 털리는 건 시장입니까? 납니까? 나죠. 나예요. 시장과 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장에 묻어서 이 안에서 내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셔야지 시장과 계속 도박을 하시면 안 돼요. 동전 앞뒤처럼 홀짝처럼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어디까지나 투자입니다. 투자로 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심리적 기회비용을 소진하셨다고 보상심리 발동해서 이런 투기적인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돼요. 투기적인 종목을 해서 잃으면 잃은 대로 손해. 벌어도 이거는 투자 습관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잃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이상한 테마주 투자해서 나 5배 벌었어. 이러신 분들 5년 뒤, 10년 뒤 보면요. 계좌 박살나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심리적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회비용인데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 기회비용, 심리적 기회비용. 그런데 보통 개인 취업분들께서는 심리적 기회비용은 간과한다. 하지만 가장 개인 취업분들을 힘들게 하는 비용이 바로 심리적 기회비용이니까 심리적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아예 없애기는 어려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고생은 사실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는 이걸 줄여야 됩니다. 심리적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크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종목 분석을 명확하게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흔들려도 걱정이 없다니까요. 종목이 흔들리는데 걱정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종목을 절반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내가 기업의 재무제표, 펀더멘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오케이, 시장 영향. 그렇다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 여기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 기회비용의 소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반드시 종목 분석이 명확하게 되셔야, 자신이 있어야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계적인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종목을 샀는데 오케이, 나 이거 목표 수익 플러스 20%, 손절가 마이너스 10%,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무조건 지킨다 라고 하면 심리적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하기로 모든 약속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걸 지키셔야겠죠?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시점을 분산하면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종목이 올라가면 더 살 걸 아쉽지만 어쨌든 수익이고 떨어지면 이거 마이너스인데 좀 짱이 나지만 밑에서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이 심리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익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마라톤 42.195km를 완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거에 목적을 두세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좌 수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쓰면서 마라톤을 달릴 거예요. 저와 같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계좌 수익을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철저한 종목 분석은 주식 수익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하는 거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라고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또 얻을 수 있다? 오늘 배운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비용? 심리적, 시간적 기회비용. 시간적 그리고 심리적 기회비용의 소진도 방어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간적, 심리적 기회비용도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안타까워요. 이 순간에도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종목이 하락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고 하지만 정말 이제 훈련이 많이 되시고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훈련이 돼서 와 이거 언제 또 저감회수 한번 해야 되지?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정말 이제 시장에서 살아나는 투자자는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이거 언제 한번 저감회수 한번 해볼까? 추가 회수 해볼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와 계좌 마이너스 30% 나왔어요. 다 파란 불이야. 이거 언제 올라오죠? 그런데 시장 올라와도 어떤 종목은 올라오고 어떤 종목은 또 안 올라올 거예요. 그럼 시장 올라와도 계좌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된 몇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압축 이런 게 또 반드시 필요한 장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법 강의는 아니었고요. 심리 강의였어요.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투자를 하시면서 쉽게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시간적, 심리적 기회비용 최대한 줄이셔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거나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홀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강의 1강부터 쫙 올려드리고 시황, 종목, 여러 가지 개인 취업 분들께 공부, 교육 내용, 주식 공부 많이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승인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알찬 도움되는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